너네 니네 마음대로 못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나가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북한 사람인 게 들키면 강제 북성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 주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다고요? 네 그 동네 언니가 팔아먹은 거였어요 진짜요? 일을 알선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꼬셔서 그냥 돈 받고 21살이면 얼마나 이쁩니까 못생겼어도 그땐 젊은만으로도 이쁜 아이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사람당 3천 위안씩 받고 우리를 팔아먹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워요 나 안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북한을 나왔겠어요 나 지금 배쩍쩍 걸으면서 언제 죽었을지 모를 거예요 이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움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근데 와가지고 뭐 그렇게 팔레온 신세예요 일도 할 수 없다니까 근데 진짜 옹옹 울면서 문 박차고 나왔어요 북한 간다고 근데 내가 뭐 길을 알아요 돈이 있어요 아니면 뭐 말을 합니까 완전 그 생소한 땅에 까딱 잘못하면 이제 강제 북성 당한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제 친구는 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미 상황 파악을 했어요 얘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간복수가 왔어요 간복수 배에 물 차는 거 그런 병이 대한민국에서 같은 경우는 우려가 잘 돼 있으니까 열 번도 거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은 우려도 개판인데다 돈도 없고 약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둘 다 심청이에요 우리 다 그냥 얘는 아버지 살리려고 탈북했는데 팔려왔고요 저는 진짜 너무 먹을 게 없고 맨날 가족이 사는 게 난 우리 엄마가 더 불쌍해서 제가 탈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요 제가 출근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있잖아요 그 부투막에 앉아가지고 텅 빈 가마 앞에서 은정아 아휴 점심은 또 뭐 해 먹니 끼꼬리가 없으니까 그쵸 너무 난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제가 진짜 그 합숙 생활할 때도 그 유곡이라는 산 속에서 나뭇까지 해서 제가 집에다 내려보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남들이 다 쉴 때 그 제재하고 남은 그 나무 찌꺼기 있어요 그거를 토막토막 내서 말려가지고 불소식에 그 본나무 껍질이라고 있어요 그거까지 해서 몰래 돈 모았다가 담배 한 갑 준비해서 그 이제 우부로 산장으로 내려가는 운전기사한테 부탁해서 아저씨 담배 한 갑 드릴 테니까 이거 우리 집에 그 길 옆에 떨고만 주면 돼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버지도 너무 불쌍하고 저는요 아니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을 보고 가족을 살리려고 돈을 벌려고 달보고 그랬고 둘 다 지금 완전 야 근데 왔는데 어떡해요 맞아요 뭐 일일도 못하고 팔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가래요 강제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강제로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남자 열이면 열 있다 칩시다 나는 저 남자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나를 선택하는 남자가 나를 데려가는데 그 나를 선택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싫어요 좋아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참한 일을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아직도 있나요 아니 그럼요 인신매매가 네 안 그러면 북한 여성들이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중국의 탈북민 여성들이 30만 내에서 20만이 존재해요 그렇게 많이 저기 쌈덩이나 흥영성 그 산골에 가면 북한 여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요 그 경찰들도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잡아서 내갔어요 근데 또 탈북한단 말이에요 왜 오늘도 살다 보니까 애가 있잖아요 세상에 자식 안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중국 남성이란 경우에 나이기가 생겼구나 애기가 그 접목이 된 애를 넣고 탈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탈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 딱 나가서 발 디디는 순간 나 이거 어떻게 살지 아무리 중국에서 팔려가서 그 시골에서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같이 살아도 북한보다는 나은 거예요 아 중국이 정말 그 거지같이 살아도 낙후된 데카도 배는 안 굵거든요 기름도 국자로 먹거든요 배고픈 소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엄마 죽은 소름보다 배고픈 소름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밥은 안 굴면서 네 완전 바글바글해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알고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 비극이 통일이 안 되면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전쟁이나 칵 일어나라 이래도 저래도 망할 거 전쟁이라도 빨리 나가면 어떻게든 결고하라든가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한국이 식민지다 어느 누구의 식민지냐 미제의 식민지다 근데 한류를 보면 너무 잘 살잖아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가서 살면서 가족 돈 보내잖아요 이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식민지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를 하든 중국이 하든 러시아가 하든 어느 나라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아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 70년 넘게 당과 수령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태양이고 우리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김일성 수령 이딴 게 다 개설이 들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독이 됐어야죠 내 새끼는 굶어 죽었어요 내 새끼는 강제로 군대 나갔어요 나는 지금 걸고 있어요 나는 뭘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식민지라도 되라 이거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있어요 일제시대를 겪은 어르신들이 일제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다 그때도 식민지예요 와 북한은 식민지 시대가 더 잘 살았군요 정말 우리 진행자님은 축복받은 인생 중에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 안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좌표 조금만 잘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어도 힘을 내세요 지금 얘기가 제가 딴 쪽으로 샀는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근데 얼마나 잔인이냐면 그걸 또 강제 북성해서 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너의 사회인 거예요 누구의 소유권입니까 도대체 김정은의 소유가 돼가지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또 잡아다가 감옥 넣고 두들고 패고 정말 나쁜 새끼예요 그중에 제가 한 사람이 돼서 저도 세 번 팔려갔어요 아니 근데 아까 한 번 팔려가서 이제 결혼을 앞둔는데 어떻게 세 번이나 팔려갔어요 아니죠 북한에서 팔려왔잖아요 이미 한 번 아 그쵸 그쵸 한 번 팔려왔죠 그리고 팔려오다 보니까 그 이제 인신매매꾼은 우리를 이제 이윤을 붙여가지고 또 다른 인신매매꾼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꾼들도 이게 있어요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인신매매꾼이 있고 중국 내에서 중국 사람끼리 거래하는 인신매매꾼이 있고 이게 2단계고 거기서 이제 직접 또 살 사람들 그러니까 한족들 북한 여자를 살만한 사람들에게 직접 파는 인신매매꾼이 있어요 이게 막 단계별로 있어요 우리 여기 도매 소매하는 것처럼 야 그건 북한 여성이 그냥 무슨 상품 같은 거네요 물건이 있네요 말 잘하셨어요 물건이에요 이윤 붙여서 팔고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3천 위안에 오고 이윤 6천 위안 붙여서 9천 위안에 두 번째 가고 마지막에 1만 8천 위안에 간 거예요 저는 다행히 심양으로 갔어요 시내로 조선족 집에 근데 제 친구는 천장 아들한테 갔어요 시골로? 네 시골인데 그래도 간부니까 그나마 얘는 보호가 돼서 강제북성은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내가 아는 결과 조사해본 결과 근데 한국도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왔으면 제가 꼭 만나고 싶은데 제가 그 넓은 땅에서 얘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1만 8천 위안에 마지막에 팔려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족인데요 한국에 돈 벌러 간 거예요 한 달 된 사람 남편 네 남편 될 사람이 그 이제 누나 될 사람이 이제 자기 동생을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컴퓨터로 손을 벗어요 한국에 돈 벌러 갔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뭐 쏙 마음에 들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죠 그렇죠 팔려갔는데 뭘 좋아하나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그 집에 남기려 했는데 야 정말 자유가 없다라는 거를 북한에선 솔직히 자유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사는 경기도 어디 뭐 안산에 내가 예를 들어 산다 그러면은 그 마을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그 지역에서 딴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통행증이 필요하고 뭐 건물이 엄청나요 근데 저는요 문 밖에도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직접 감시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신고해서 북한 끌려가면 이제 정말 막 가혹한 처우를 받으니까 강대봉 근데 또 제가 팔려간 집 앞이 또 다 대사관들이었어요 한국 대사관, 북한 대사관이 있었어요 하루는 걸어가다가 여기 뺏지단 그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화낙떙 놀래가지고 갑자기 돌아서 막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채고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팔려가서 만난 그 남자가 돌싱이어서 딸이 아홉 살짜리가 있었어요 그 애기가 똑똑해가지고 처신을 하더라고요 마마! 마마! 하면서 야 걔 정말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다가 중국 한정말을 하는 애가 엄마 어쩌고 하면서 어디 아프냐 막 이러니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냥 일반 중국 사람인가 보다고 돌아간 거예요 안 그럼 저 잡힐 뻔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자유도 없어요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나도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꿈에 맨날 우리 엄마가 운정아 너 어디 있니나 배고파 하고 나오는데 아유 어떡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빼빼 야인 모습으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제가 한류를 보는데 북한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봐요 비싸가지고 근데 중국에 오니까 조선적 집이니까 한국 집이 보잖아요 드라마 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현동 마님 뭐 이런 것도 보고 별은 내 가슴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날들 아유 진짜 장밋빛 인생 그건 왜 한국에 와서 본 것 같고 장윤정 씨 콘서트 막 듣고 이러니까 제가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을 한국 가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괴담을 퍼뜨렸어요 아 근데 탈북자들이 한국 가면 너무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가수 출신들이 MBC인가 무슨 그 방송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서 노래를 안 하는데 와 박수도 엄청 받고 와 나 한국 가고 싶다 근데 저는 그 남편 될 분은 얼굴을 못 보고 만났잖아요 한국에 간 상태에서 채팅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너무 신기한 게 중국의 그 10억 인구였어요 그때는 11억인가 그랬는데 그 수많은 땅덩어리의 사람들이 큰 나라 땅덩어리 사람들이 이 작은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3년인가 4년인가 벌어오면 집 한 채를 산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대해서 썩고 병들고 미제 식민지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땅을 해방해야 되고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시비래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환상이 많은지요 그냥 막 한국 한국 해요 노래도 한국 좋아하고 드라마도 한국 한국 이게 뭐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헌법에 있다고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이 남편 될 분을 그때 당시 제가 채팅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저를 보겠다고 들어오면 일자리 뺏긴다고 제 생일이 6월이어서 어차피 6월에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돼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도망을 직전 도망갈 때 그 집에서 막 감시할 거 아닙니까 감시하는데 몰래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같은 탈북자 언니의 도움을 받아가 그 남편 될 분을 만나기 이틀 전에 그 집에서 도망을 쳐서 탈북한 지 같은 해 12월, 그러니까 2008년 1월 24일 날 탈북을 했고 2008년 12월 18일 날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나와서 대사관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2008년이다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건문이 너무 심해서 출발 못하다가 청도로 내려와서 아이들을 봐줬어요 아이들을 봐주니까 제가 출발할 때 2000위안이라는 돈을 주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일 부피가 작은 달러로 바꿔가지고 국경을 이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국경 넘고 저는 베트남 넘었어요 그리고 라오스 들어오고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베트남까지 가서 네 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진짜 오는 과정에 또 브로커가 돈을 제대로 지불을 안 할 때나 이래갖고 또 우리 팀만 또 안 보내는 거예요 도마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보다 깜짝깜짝 놀리고 입맛이 안 맞아서 죽을 것 같고 덥기에는 또 왜 그렇게 더운지 잡힐까 전전궁궁 낮에는 자고 밤에는 걷고 와 그러면서 왔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제가 그 이틀만 늦었어도 그 남편분한테 붙들려서 그 당시 다행히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못 보고 도망쳐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인심매매 당해서 그냥 애기 낳고 사는 북한 2, 3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성교단체에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구출도 하고 그렇게 또 북성대에서 버려지면 아이들이 고화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제대로 된 남편을 못 만나요 정말 시골에 가난한 집이라든가 술주종뱅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남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쌍값에 팔려가는 거예요 중국 여성하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온전치 못하면 아이들이 버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고화원도 예전에는 운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그런 상황을 잘 알려줘요 그러면 북한 남성들도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인권은 더 처참해요 이거보다 처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래도 이게 구조적으로 팔려가면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팔려갔지만 어쨌든 남편하고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생기고 집이 있으니까 살게 돼요 그런데 북한 남자들은 넘어오게 되면 중국 여자랑 살아요? 아니에요 은신처가 일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숙생활, 기숙사 생활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곳을 가요 가면 어떤 데서 참 비참함을 느끼냐면 북한 사람이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도 월급을 50%도 못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주는 게 태반이고요 그 50% 중에도 너 해, 해, 계속 해 몇 개월 모아서 줄게 너 어차피 돈 건사할 데 없잖아 이랬다가 돈 달라고 하면 신고해버려요 그래서 강제 북성대 중국 사장들이? 네.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저는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북성됐던 남자가 복수하려고 다시 탈북해가지고 악덕 고용주라고 말해야 되죠 칼부림으로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집 다 불태우고 이 사람 또 북성대서 나가고 정말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정말 악한 사람, 악한 고용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켰어요 그러면은 빨리 이 지역을 떠야 돼 그래서 돈 달라는 말도 못하고 또 떠버리고 도망가 빨리 네. 잘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 같은 데서 이제 몰래 돈 얼마 내고 자고 또 나오고 근데 중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못하니까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딱 알아봐요 그냥 보면 알겠죠 알리죠 키 작지 새까마지 말 안 통하지 알려요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 오면 알아보는 것처럼 아 진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북한 남자들은 더 처참하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일으켜고 어느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해 민감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슬픈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부모님과의 감동의 재회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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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